이 땅에 대한 죄를 속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까운 마을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으로 했지만 그 외에는 다 금전적 보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에 가서 보면 거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도 심고 데코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공의를 따라서 판결을 해라. 판결만을 절대 굽히지 말아라. 증인이 있으면 데려다가 너희가 이거 확실히 봤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반드시 쳐 죽이라. 어떻게 보면 왕도 토라의 밑에 있다. 그 말씀대로 지키라 이 말은 토라의 권위가 위에 있는 거예요. 권위가 제사장 밑에 이런 것은 언제 해가느냐. 절기 때 두려워하며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한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재판관인데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성이 120명이 안 되면 거기에 재판하는 사람들을 3명을 두는 거예요. 재판관은. 그리고 지파를 따라서 두는데 120명이 넘으면 도시성이 120명이 넘으면 23명까지 재판을 둬요. 그리고 120명 이하 작은 법정이겠죠. 그 법정에는 3명이 재판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재산 또는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은 판결할 수 있지만 사행 온도 내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행 온도를 낼 수 있는 것은 120명이 넘는 도시에 두는 거기에 재판에서는 사행 온도까지도 낼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성경의 기준에서 최고의 법정 기관이 산헤드린인데 산헤드린은 지파별로 각각 하나씩도 있고 또 대산헤드린, 제일 큰 산헤드린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갈 텐데 결국 예루살렘이 되겠지요. 예루살렘에 산헤드린 그런 공회가 있는데 거기는 성전산 입구에 하나 있고 성전 입구에 하나 있고 성전 안에 어느 챔버 안에 또 기구가 있어. 그것이 바로 최대 권위 있는 기구 그것이 성전 안에 한 챔벌을 방을 사용해서 거기서 재판하는 기구. 그럼 어떤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느냐. 재판관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기준이 재판관은 첫째는 토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돼. 토라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결해야 될 테니까 토라를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냥 무식한 그런 사람 보면 별로 지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과 안에 관계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판결을 내리면 그것도 곤란하죠. 그리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3500년 전에 판사를 세우는데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외모를 보지 말라. 또 뇌물을 받지 말라. 21세기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얼마나 참 귀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 조치라. 그래서 재판관은 하나님과 파트너다. 창조주와 파트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스라엘 라핀은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쫓아놨는데 공의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두 번 단어를 연결해서 Righteousness, Righteousness.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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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이로운 과정을 거쳐서 의의만 추구하고 결정을 내라. 이런 얘기에요. 주 철저하게 공의를 따라서 판결을 해라. 참 쉽지 않죠.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런 호의를 가지고 판결한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판사로 세움받는 것은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이잖아요. 존경받고 너가 누릴 권한이 있을지라도 판결만을 절대 굽히지 말아라. 굽게 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명성이 있는 사람이 왔거나 부자가 왔거나 그리고 도움을 많이 주던 사람이 왔거나 이런 사람이 왔을지라도 동일하게 너는 놓고 판단을 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시는 지극히 엄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에 가서 보면 거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데코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성전 근처에 일체 그런 거 세우지 말고 아세라상 같은 그런 모습을 일체 세우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하여 개인 집에다가 돌 비 주상이라는 것은 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무슨 기념비 한다는 그런 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어떤 때는 모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상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 있는 거 그리고 그런 것을 판단을 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데 병약하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하게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녀를 의기고 다른 신들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로울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증거로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증인이 있으면 데려다가 너희가 이거 확실히 봤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두세 사람 그런 것을 위해서 2층에다가 이렇게 판결하는 2층에다가 법정을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한 것이 증인들이 드러나서 확실하면 그렇게 증인으로 썼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을 2층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사람 한 사람 큰 돌을 가지고 있다가 돌을 그 위에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죽고 살아남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돌을 던져가지고 확실하게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악을 제하라. 그런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거나 하지 말라. 또 8절에 보면 동네에서 하다가 그것이 판결이 안 난다. 그러면 성전이 있는 거기에 산헤드린까지 올라가서 재판관도 있으니까 거기서 내 이 사람 제사장 당시 재판장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을 그들이 여기에는 특별히 보통 사람들이 다 듣겠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이 일지라도 아주 학자라고 할지라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건 최고의 의결기관이니까 너의 해석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접고 이것을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아주 그냥 방자에 행하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시해서 몰라서 그런다. 그리고 제멋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쳐 죽이라. 그런데 이런 것은 언제 행하느냐. 절기 때 이스라엘 절기 때 세 번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가을 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을 목을 메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절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는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죄로 준가 하는 것을 판결하고 그 죄목을 다 붙여놓음으로써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경위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왕 이스라엘의 왕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왕을 세워라. 그런데 사무엘 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아주 그냥 마음이 불편했다고. 왜 그랬을까. 분명히 토라 포션에 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몰라서 그랬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고 그리고 사무엘도 아직도 살아있는데 왕 세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이었다. 왕을 세우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왕은 너희 백성들 가운데서 세우되. 첫째는 왕이 되면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느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은 가서 사려면 애굽에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을 많이 두면 애굽하고 왕래가 자주 있어야 되고 애굽에다가 사람을 둬서 거기서 늘 있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애굽하고 이렇게 관련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것이 그리고 적당한 양은 두 대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는 18명까지 아내를 허라. 왕은.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토라를 써가지고 왕이 되면 항상 하나는 써야 된대.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됐으면 그 아들도 또 한 카피를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토라를 옆에 두고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가르칠 능력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왕도 토라의 밑에 있다. 그 말씀대로 지키라 이 말은 토라의 권위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왕도 그래서 제사장 밑에 권위가 제사장 밑에 있어서 항상 그런 범주 내에서 행하라. 그리고 또 겸손히 행하라. 그리고 양은 항상 있어야겠지만 은금을 자기 일에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두 카피를 만들어서 토라를 한 카피는 자기 앞에 두고 하나는 자기 보험 재정 창고라고 보겠지요. 트레이저리 거기에 항상 둬서 충분한 재정이 있어서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또 그것이 집행이 되도록 의미하게 이렇게 다스려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토라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그렇게 할 때 왕위에 장구하게 왕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8장에는 제사장 그러면서 법도대로 하고 받을 것을 정확하게 받고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18장 구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을 보거나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고 이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도 받아야 될 다 재판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길룡을 말하는 자 그거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걱정하고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참고 하나님이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일으켜서 선지자가 장래일도 너에게 말해주고 너희가 잘못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15절 18장 15절 이건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내가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 아니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들은 토라포션을 매일 읽으면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동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선지자가 온다고 한들 이분만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일반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벌을 하시고 또 선지자도 자기가 예언한 것을 안 지키고 듣지 않으면 그 선지자도 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성취함도 없다. 성취함이 없다. 이 말은 예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이 이루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둘을 보고서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 자의로 한 것이니까 죽여라 이렇게 그리고 19장에는 도피성 요단강 서쪽에도 세 개를 만드는데 이 도피성을 두는 것을 보면 도피성을 두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그럴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 살인을 하고도 이 사람은 무식 중에 잘못해가지고 정말 우연하게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든 그 이유예요. 그런 것을 할 때 이 도피성으로 갈 자냐 아닌 자 하는 것을 판결하는 데가 재판소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죽이지 말고 도피성에 가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다가 이렇게 풀려나오게 해라. 그런데 고의로 죽인 거 고의로 죽였을 때는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고 있을지라도 잡아다가 재판을 받게 해서 그 판결대로 처리를 하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요즘 논리는 기왕에 살인을 그렇게 해서 죽였을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도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러나 또 한 사람 죽인다고 그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죽은 사람이 이미 죽었고 여기서 뭐 오래 형을 살다가 죽게 한다든지 또는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또는 더 복역을 잘해서 풀려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리죠. 요즘에는 그래서 살인제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런 고의로 살인한 것을 놔두면 살려두면 그런 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그를 극률이 보지 말라. 불쌍히 보지 말라. 반드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재하라. 그렇게 해야 피 흘린 그것이 땅에서 속함을 받는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14절 판결을 바르게 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받은 기업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게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라. 위증했으면 그것이 틀통이 나면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될 벌을 위증한 사람도 받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판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생명 이것은 생명으로 했지만 그 외에는 다 금전적 보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절에 전쟁으로 나갈 때 절대 두려워지 말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너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다 데리고 가지 말라. 면제해 줄 사람들을 또 가르치세요. 어떤 사람을 면제해 주느냐. 낙성식을 못해가지고 돌아가라. 또 결혼은 지금 약혼을 한 상도 결혼했는데 그런 사람도 돌아가라. 포도원을 지금 잘 갖고 왔는데 한 번도 먹지 못해 그런 사람 돌아가라. 이런 그 사람들이 돌아갈 틈에 전쟁 그러면 그냥 오금이 저래가지고 도저히 못 나가는 그 사람도 창피하지 않게 낯을 봐줘서 이 사람들 돌아가는 틈에 그냥 조용히 따라서 가라. 그래서 이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음식물을 실어 나른다든지 도움을 주도록 그러면서 전쟁하기 전에 이거 먼저 화평을 제안을 해라. 그러나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그 족속들에게는 하지 말고 조공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피하고 그런 것을 받도록 그렇게 해라. 또 21장에는 사람이 하나 살인을 살해돼서 동네 길가에 어느 숲속에서 발견이 됐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은 피를 흘렸으면 그 땅이 피를 호소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를 받으려면 그 시체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나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이 공예원 5명을 초청을 하다가 피살자 피살자로 붙어서 거리가 제일 가까운 도시가 어딘가 이것을 재야 돼요. 재서 이 도시가 제일 가깝다.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것을 알려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장로들이 책임을 지고 속죄 죄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대한 죄를 속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까운 마을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 1년 된 거 그러니까 한 1년쯤 되고 암소를 데려오는데 암소를 암송아지를 데려오는데 첫 번째 새끼를 낳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닌 그런 정도의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거기서 목을 쳐서 뒤에서 꺾어서 피를 그 뇌가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까운 곳에 묻어서 그렇게 해라. 암송아지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으냐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사람이 그 우리 도성 가까이 왔는데 음식이 없어가지고 아 나무집에 혹시 물건을 훔치러 갔다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간접적인 살해도 우리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의미로 피 흘리지 아니하였다. 또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아 이 사람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악한자들의 손에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참 보호를 하지 못한 그런 죄도 우리가 짓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접적인 죄 그런 것까지도 하면서 손을 씻고 암송아지 값은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돈으로 이 송아지를 사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암송을 이렇게 뒤에서 목을 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와서 본다는 거죠. 누군가에 이렇게 지나갔다든지 뭔가 힌트를 여러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그것이 끈이 돼서 살인자를 또 하나님께서 지금 보통 살인자는 그것이 어떻게 되나 또 살해 현장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은 갑자기 떨게 해가지고 무슨 증사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증세를 보고 살인자를 찾아낼 수도 있을 수 있다. 라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